벌써 마지막 공연차네요 아... 벌써 마지막 공연차네요 아... 아... 아쉽죠? 아쉬우신데 내가 화면이 끝나고 뭐라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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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콜 있으니까 얘들아 같이 할 수 있어요? 아, 안다 안다. 그럼 마지막 공연 보고 싶은가? 보고 싶은가? 뭐라구요? 불타고를 해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. 또 마지막 하나도 핀다운 눈물 오케이 자, 그럼 이 세개지간으로 할거에요 자, 어떻게 하느냐?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가? 소리를 질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강단의 소리대는 핀다운 눈물이 보고싶다 소리 시작해요! 두 번째 하이라이트요 나의 소리대는 핀다운 눈물이 보고싶다 자막 자, 미술 강단 손에 발팔를 해놓고싶다 선실 날씨 아, 진짜로 왔다. 핀다운 눈물이 보고싶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핀다운드로 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면 앵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앵콜 꼭 외쳐보시겠네요 알겠죠? 앵콜 강요하는 소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다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